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냥 친구와 진짜 친구의 차이점 좋은 글 그냥 친구는 당신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이미 어깨가 당신의 눈물로 적셔져 있지요. 그냥 친구는 당신 부모님의 성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주소록에 당신 부모님의 전화번호까지 가지고 있지요. 그냥 친구는 당신이 파티를 열 때 와인 한 병을 사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당신이 파티를 열 때 빨리 와서 준비를 도와주고 파티가 끝나면 쉬우는 거 도와주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지요. 그냥 친구는 당신이 밤늦게 자기가 다 잠들어 있을 때 전화하면 싫어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짜증은커녕 전화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묻지요. 그냥 친구는 당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당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도와주고자 하지요. 그냥 친구는 당신과 신랑이를 버렸을 때 우정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나중에 전화를 해서 먼저 사과를 하지요. 그냥 친구는 항상 당신이 자신 옆에 있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자신이 당신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지요.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에게 물론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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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